최단골! 한 번에! 한 번에! 슛골! 전쟁골의 주인공 HL입니다! 갑자기 선수없고 진상우 일단은 곱니다. 슛틸골! 진상우 골이 터지면서 4대0! 안양이 본 개방전 경기 안양으로 돌아와서 4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. 슛고 슛틸골! 신락에 두고 이영준 잡힙니다. 오! 떼굴떼굴! 막혔습니다! 슛틸골! 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! 전쟁을 활약이 대단합니다! 올 시즌 다른 어떤 팁보다 가장 많은 한 경기 골을 터트리면서 안녕하세요. HL 안양의 홈구장에서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안양 빙상장입니다. 지난주 경기 이곳에서 무려 두 경기 연속 승리했습니다. 따라서 이번 주 경기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똑같이 4시에 이곳 안양 빙상장에서 아이스벅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. 팬 여러분들 이번에도 관중석 꽉 채워주실 거죠? 그리고 지금 HL 안양은 아시아리그 정규 시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주 관중석에서 보니까요. 정말 박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꼭 오셔서 이 박진감 꼭 몸으로 채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와주실 거죠?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이곳에서 뵐게요. 안녕! 화이팅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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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